너무 이른 작별이었습니다. 배우이자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설리. 본명으로는 최진리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그룹 FX 출신 설리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육의 동료들은 예정된 스케줄을 줄줄이 취소하며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찾아간 곳은 설리 씨의 자택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스케줄이 있던 설리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을 찾았다가 숨진 설리 씨를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어젯밤 소속사에선 공식 입장을 통해 설리 씨가 우리 옆을 떠났다며 유가족 모두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한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설리 씨가 공식 석상에선 마지막 일정은 사망 9일 전 한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 현장이었습니다. 설리 씨는 자신의 상황을 빗대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허심탄회하게 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되게 잘 믿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요즘 세상이 누구 믿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저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더 의심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 모습이 마지막 공식 석상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던 그녀. 행사 이후에도 평소처럼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대중과 공유했고 사망 전날까지도 광고 촬영 일정을 무사히 마친 설리 씨였습니다. 영화 리얼 이후 2년 만에 영화 복귀까지 앞두고 있었죠. 올해 나이 25. 그녀는 왜 이토록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저버려야 했던 걸까요? 11살. 드라마 서동효로 연예계에 데뷔한 설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동휘의 아역 코너 공작을 맡은 최진리입니다. 아역임에도 당찬 연기와 사랑스러운 미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 널 평생 서동으로 불러줄게. 그러니까 난 괴롭히는 것 같은 꿈은 불러줄게. 버려. 이후 본격적인 가수 준비에 나서게 됐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최설리라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4년간의 고된 연습생 시절을 거쳐야만 했고 그룹 에프엑스의 데뷔만을 바라보며 연습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그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툭하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잘 안 울어요. 그렇게 설리는 15살이란 어린 나이에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팀의 사랑스러운 막내이자 러블리한 비주얼로 인지도를 쌓아갔죠. 여리나 연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한 인기가을 새로운 음식 FX설리입니다.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해적이다. 노비도 마찬가지예요. 8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적에선 걸그룹의 이미지를 지운 연기 변신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려두는 게 아닌데. 전 예전처럼 퇴준이가 다시 뛰는 걸 보고 싶어요. 전 다시 여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 설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설리 되겠습니다. 팬분들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연기로도 가수로도 인기의 최정상에 있던 시기. 그녀는 돌연 FX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연애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설리 씨. 그녀는 약 3년의 공백기 끝에 김수현 씨와 호흡을 맞춘 영화 리얼을 통해 연기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연기자로 돌아온 그녀의 복귀를 주목했죠.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시나리오에 너무 크게 끌렸었고. 임대 부분이 많이 손상되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그녀의 첫 복귀작은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리 씨는 SNS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느라 많이 꼬여요. 그러다가 말이 엇나갈 때도 있고. 자유분방한 사진과 발언이 SNS에 업로드 될 때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설리 씨는 늘 자신의 소신을 끊임없이 펼쳤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 역시 멈추지 않았죠. 최근에는 예능의 고정으로 출연하며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고. 자신이 작사한 노래로 앨범을 발표하며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복귀 이후 다방면으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녀였습니다. 25세 그녀가 감당해야만 했던 세상은 너무 벅찼던 걸까요? 그녀는 최근 팬들에게 보낸 손편지에서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글을 남겨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친절한 걸 원하잖아요. 피해자한테도 친절한 걸 바라잖아요.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없냐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왜 우린 그녀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주지 못했던 걸까요? 누구보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previous video oke e Boh o o o o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